로그인을 하셔서 이렇게 알림판에 오시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 밑에서 두번째 tables by subsist 라는게 있습니다. tables, 가격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개의 표가 있죠. 연필 모양 클릭하셔가지고 가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위치에 되도록 해놨고, 이쪽은 오른쪽 정렬을 했구요. 이쪽은 오른쪽 정렬을 해서, 여기다가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요. 80이 되면 이렇게 될거구요. 다시 돌리면 되고, 다 끝나고 나면 save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tables에 가면 지금 가격표가 5개가 있는 표가 준비되어 있구요.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및 관공서 80만원을 한번 해볼게요. save 를 하고 이제 페이지로 가서 서비스 가격으로 가면 80만원 바뀌어져 있죠. 다시 또 알림판 가셔서 복귀해 놓겠습니다. 테이블은 여기 지금 table by subsist 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하고 있구요. 전체 테이블, tables 가셔서 우리가 잘못 수정한 거죠.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8만원이니까 일단 돌려놨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대로 클릭이 안됐네요. 다시 save 를 하고 보면 들어가 있겠죠. 이쪽에서 tables에서 5개의 카테고리별 가격표가 있으니까 보시고 서비스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이쪽에 나오니깐요.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edit table 를 누르셔도 같은 페이지로 갑니다. 로그인 하신 상태라면 보실 수 있죠. 이게 좀 더 쉽겠네요. 알림판에서 가셔도 되구요.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시면 표에 edit table 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해당 테이블에 edit table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표에 수정하는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